1960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민법이 있습니다. 이 민법에 따르면 장남 외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하도록 했는데요. 상속의 비율, 이것이 각각 다릅니다. 법에 정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상속의 비율을 법에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 없을 때에는 이 법대로 한다. 라고 하는 건데 27억 5천만 원을 장남이 갔던 이것을. 차남이 제가 10억이나 가져가네요. 근데 왜 내가 장년대에 제일 조금이죠? 제가 장년대에. 가머리 떼어요 다들. 이 상상 문제는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내가 아닌데도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 자기 일이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민감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면 장남은 27억 5천만 원을 다 받은 것에서 10억 원으로 줄고. 같은 아들인 차남이 10억 원이 됩니다. 동등하네요. 그렇죠. 아들 간에는 동등함이 이루어졌는데. 딸은 안 그래요. 차녀는 5억 원. 뭐냐면 아들들의 반입니다. 그런데 왜 장녀는. 면사도 슬퍼 보여 갑자기. 출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출가해서요? 네. 얘도 출가해서요. 아직 안 했으니까. 얘도 출가할 건데. 아직 안 했으니까.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아들의 4분의 1. 이래서 10억 원, 2억 5천만 원, 5억 원, 10억 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아들 간의 차이는 해소됐으나 아들 딸의 차별은 여전하고 특히 결혼한 딸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다. 너무 차별이 심하군요. 이거죠. 심하죠. 잘못됐죠. 다시 고칩니다. 그래서 1979년에 고친 것을 보면. 그래 또? 시집간 게 무슨 잘못이야. 그렇게 시집을 왜 가셨어요? 무지아, 너 자산이 늘었어.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버텨봐야 돼, 버텨봐야 돼. 장남과 차남이 같애졌죠. 뭐가 달라지죠? 차녀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딸은 아들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한 딸은 그들의 4분의 1로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갔다 오면 다시 동생했습니다. 갔다 오면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큰 딸아, 무슨 생각하는 거니? 법 규정에는 가적 내에 있으면 그러니까 갔다 오면 온다고 하는 게 그냥 와서 사는 게 아니라 호적을 이쪽으로 옮기면 가능할 겁니다. 호적을? 봅시다, 봅시다. 똑같이. 축하드려요. 우리 큰아들 얼굴 봐.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가면서 겨우 지금까지 온 것인데 자녀들이 균분 똑같이 나눠가는 이 제도는 지금부터 불과 31년 전부터 시행된 거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우리 긴 역사를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그게 당연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도 그것은 옳지 않아. 내 유언, 내 의지가 먼저야 해서 아들에게 더 많이, 장남에게 더 많이 이렇게 상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 아들과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는지 우리나라의 상속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이가 여럿이고 외아들인 사람한테 유산을 나누어주면서 너는 아들이니까 좀 더 가져라. 그랬더니 아들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걸 사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눕니다. 이거는 사양했기 때문에 미담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양보해준 누이들도 사양한 동생도 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된 거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감남 을료들의 상속은 아들, 딸이 반반 똑같이 나누어갔는다. 이겁니다. 고려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든 돌아가신 다음에도 재산을 균분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오히려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 주로 조선의 역사와 많이 다르죠. 고려는 조선과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선 이전에 또 다른 500년의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고려 시대에는 가족, 친족 생각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가족 하면 다 남자 생각하잖아요. 친족해도 전부 남자 중심으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려 시대는 이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연구, 공부가 필요하니까. 오늘은 좀 뒤로 무르고 두 가지만 외우죠. 고려 시대에는 가정 안에서 아들과 딸의 대우가 똑같다. 이미 눈치채셨죠. 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도 거의 대등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 실현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들, 딸의 이 관계는 균분 상속을 보면 아실 거고요. 손변처럼 아들,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큰아버지와 외삼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느끼세요? 무조건 친가 쪽으로. 친가 쪽, 아무래도 친가 쪽. 그렇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친가 일이 외가 일보다 좀 우선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그랬는데 고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벌써 말할 때도 친가, 외가, 친, 좀 가깝고, 외, 바깥이고. 벌써 말로 구별을 하잖아요. 사실은 친가라는 말은 안 해요. 이건 그냥 있는 거고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은 나에게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외삼촌, 외숙모 이런 말 다 없어요. 그냥 숙모, 삼촌이죠. 우리 사촌들도 보면 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다 사촌이에요. 나와 거리도 같고 권리, 의무도 같고 이 중에서 내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외가 차별되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친족관계 안에서 갖는 위치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등하죠. 평등하죠. 그래서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다. 친족의 범위는 나를 중심으로 사촌 이내로 한정이 된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나누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실제 생활에서 외할아버지라고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서서히 친구와 외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외가 등장하고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이런 말들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일상적으로 쓰인 시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려요. 18세기 정도 가서야 비로소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때부터. 가족의 구성,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고려시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중심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어디 가서 살까? 남자가 장인의 집에 가서 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처가살이. 처가에 가서 사는 거니까 처가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표준 가정을 보면 노부부가 아들이 아니라 딸, 사위, 그리고 그들의 자녀, 외손주들이죠. 이렇게 사는 게 고려시대의 표준 가정이에요. 내가 처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장인, 장모를 모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도 아차했어요. 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이유를 나는 묻고 있을까? 혹시 이 질문의 이면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당연하지 않은 일을 왜 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선입관을 다 배제하면 답은 뭐겠어요? 편한 대로?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그냥 편한 대로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라는 걸 빼고 어느 쪽이 편했을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처가살이 쪽이 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려시대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성은 관직에 나가든 농사를 짓든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전부 여성들이 하거든요. 이 여성들의 손길이 미칠 때 이 여성과 피가 섞여 있는 사람. 편의상 선택을 했다면 처가살이가 더 우선 고려되었을 것이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정 따라 다릅니다.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집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도 있고 아니면 독립해서 둘만의 가정을 이루는 집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부인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 처가살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규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규보가 남긴 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대체로 고려시대의 남성들은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보다 처가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만족도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말의 학자 이색이 이런 시를 또 씁니다. 우리나라가 처가살이를 하는 건 오랑캐 풍습이 동방에 물든 거라네. 처가살이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풍습이 아니라 오랑캐 풍습이다. 그래서 남자들 가운데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공부한 중국의 유학에 따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나 뭐 이 정도 생각에서 고려가 망해요. 아 망하는구나. 그래서 고려의 가족 문화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여성의 역할이 크다. 비교적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재산도 균분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졌다. 그러면 상속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상속은 왜 하는 걸까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왜 내 자산을 남길까요? 여기에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죠. 아 제사.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 나의 묘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음식 차리고 나를 불러서 이걸 먹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존재를 후손들이 계속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제사라는 의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사 상속과 제사가 의무와 권리로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받았다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반. 똑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달의 제사를 아들 집에서 딸 집에서 똑같이 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서 돌아간다를 한자로 윤회라고 해요. 윤회 제사를 받는다 봉사. 윤회봉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속도 똑같이. 제사도 똑같이. 이거 사실이 현도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모친 살아계실 때 저희 집안에 제사가 11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걸러 저희 모친께서는 제사상 차려주시느라고 진짜 등골이 빠지셨거든. 맞습니다. 제사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옛날로 올라갈수록 제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윤회봉사를 하는 사례가 아까 나왔던 이색의 시에 아주 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색이 젊은 시절에 있던 일을 회상하면서 시를 지은 게 있어요. 내가 젊을 때 어느 집 제사에 갔는데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느 집이 누구냐면 좀 놀랍게도 내 장모의 친정어머니 제사였어요. 장모의 친정엄마. 장모의 친정. 장모의 친정어머니. 내 장인의 장모님. 이분 제사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집사. 거기에 한 부성원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이색은 14살의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한 인재였어요. 성균관에 입학해서 정말 너무 성적이 좋아서 쟤는 앞으로 뭔가가 될 거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는데 결혼을 해요. 19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도 서로 이색을 사위로 삼으려고 당대의 명문가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됐던 컴퓨티슈. 그래서 이 이색을 사위로 영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안동권 씨. 권한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한공의 손녀딸이 이색의 부인이 된 거죠. 당대의 세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색 집안은 그렇게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이색이 젊을 때 생활비는 처가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처가의 생활비 보조 가운데에서도 원 재산이 처가의 장모님한테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시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해마다 수입이 있어 나도 오히려 배부른데 장모의 친정어머니의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도 배가 부르다. 장모의 친정어머니의 토지가 장모를 거쳐서 딸을 거쳐서 상속이 되고 이걸 부인의 자산으로 해서 이색이 그걸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럼 선생님 처가살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장인장모가 돌아가시면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한테도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였습니까? 사위한테는 안 되고 딸에게는 됩니다. 상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은 원칙이 있습니다.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끝남은 선생님 이런 균분 상속제가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까? 지금부터 균열이 갑니다. 17세기 160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해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 상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가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보가 전부 장남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가게는 장남으로 있는 것이야. 이게 종법의 정신입니다. 고려 말부터 성의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법을 무기로 해서 서서히 남녀 차별 상속 이거를 시도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면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요. 여성이 재발을 하는 걸 그냥 둬도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 주고 세 번째 결혼부터 금지합시다. 재혼까지 해가지고. 다수설이 재혼 허용, 삼혼 불가 이거였는데 성종이 소수설을 받아들여요, 왕이. 이 소수의견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소수의견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 죽은 것은 작은 일이고 여성이 절개를 지켜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큰일이고 이 큰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희생증은 작은 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은 여성의 왕이 아니죠. 그래서 성종입니다. 성종이군요. 왜 그랬어?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여성 재가 금지법이에요.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대는 게 뭐냐면 처가사리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종법에 따르면 처가사리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걸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종의 아들 중종이 났어요.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내 아들 결혼. 세자의 결혼에서도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앞으로 모든 신민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 살게 된 부분이죠. 이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윤회 봉사를 안 하겠다. 딸들은 제외시키겠다. 아들들끼리 할 거야. 이런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69년에 부안 김 씨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사위와 외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 소홀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윤회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에 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자는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균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주로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들들이 딸들에 비해서 받는 재산의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딸에게는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의 추세가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비로소 생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도 그럼 이때부터.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랴. 더 심한 말도 있어요. 화장실과 처가는 멀수록 좋다. 멀수록 좋다. 이거요. 전부 이때 이후에 생긴 말들입니다. 균등이 무너졌잖아요. 차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딸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차별은 누구를 겨냥할까요? 장남과 차남 이하를 또 차별해요. 이런 일이 18세기 넘어가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집안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보시면 이 표에. 딸은 없네요. 딸이 없잖아요.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아들 둘이 나눠 가졌는데 장남과 이남. 차남의 재산 규모를 보면 노비는 거의 같지만 논밭에서는 2대 1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죠. 더 벌어져요. 봉사, 저거 제사 비용. 이것도 장남 몫이거든요. 18세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장남에게 집중해서 상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놀부와 흥부. 이때 사람이에요. 둘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못 살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쯤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균분 상속은 재산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는다면 상속될 때마다 줄어들어요. 7남매한테 상속하면 7분의 1씩으로 쪼개집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럴 듯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도 균분 상속을 하면서 다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묶어서 장남한테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하고 장남한테 몰아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내 재산이 분할되어도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감, 불안감 같은 걸 갖지 않아도 됐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 양반들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역설적이죠. 경제가 발전하는데 양반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왜? 경제 발전의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 막 해체돼서 노비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이 양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의 양반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믿을 거라고는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이 재산밖에 없는데 이 재산이 쪼개져버린다면 어때요? 이 정도면 절박하죠. 이래서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몰아주면서도 끝내 명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 고대의 가르침, 종법.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제정하기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왕자대군의 집, 원훈대연의 집, 국구부마의 집, 대신정경의 집이 몇 대를 넘지 못해서 그 본종이 미약하여지고 또 몇 대를 지나면 제사 향불을 잊지 못해서 가문이 그만 없어지게 되니 모두 법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어서이다. 이때 잘못 제정된 법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잔여 균분 상속이 명시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대단한 집들이 자손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설명을 정약용이 하고 있는 거죠.